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호박입니다. 오늘은요. 윤기정 선생의 근대 단편 소설 아씨와 안잠이 준비했습니다. 안잠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소설에서 처음 알게 되었답니다. 안잠이란 안잠자기 또는 안잠, 안잠재기라고도 하는데 사전을 찾아보았더니요.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여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식모라는 한잔말에 대한 순수한 우리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씨와 안잠이라는 이 소설은 한 집에 살고 있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요. 두 여인에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윤기정 아씨와 안잠이 들어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하시면 돼요. 지금 아씨와 안잠이 여보게, 개있나? 새숨을 좀 떠오게. 여태까지 세상 모르고 자거나 그렇지 않으면 깨서라도 그저 이불 속에 드러누워 있을 줄만 안 주인아씨의 포달부리는 듯한 암상스런 음성이 안방에서 벼락같이 일어나 고요하던 이 집의 아침 공기를 뒤흔들어 놓았다. 네, 바빠요. 새로 들어온 지 한 달쯤 밖에 안 되는 노상 앳된 안잠재기가 바쁘던 주걱을 옹솥 안에다 그루박은 채 멈칫하고서 고개를 살짝 들어 부엌 창살을 향하고 소리를 지른다. 떠오고 나선 못 푸나? 어서 떠와 잔소리 말고. 먼저보다도 더 한층 독살이 난 쬐지는 듯한 목소리였다. 어지간히 약이 오른 모양이다. 네, 곧 떠들여가요. 젊은 안잠재기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바로 옹솥 옆에 걸린 그리 크지 않은 가마솥 뚜껑을 밀쳐 연 다음 김이 무럭무럭 나는 더운 물을 한 바가지 듬뿍 떠가지고 부엌 문턱을 넘어설째 슬며시 골이나 해가 일구삼장에 똥구멍을 찌를 때까지 잘 적은 언제고 이렇게 물이 못나게 채촉할 적은 언제고 하고 혼자 입안으로 가만히 중얼거렸다. 얼굴이 비치도록 길이 번들번들 들은 뒤주와 찬장 사이 틈에 끼워둔 노떼야를 집어가지고 급하게 채촉하는 품부하사는 바가지의 물을 그대로 불까 하다가 혹시 먼지라도 뜰라치면 가뜩이나 심사가 뒤집힌 판이라 더욱 팔팔 뛰며 쨍쨍거릴까봐 얼추라도 한번 부시려고 마루 끝으로 나오니 마루 반을 넘어 들이비친 가을뼈처럼 유난히 쨍쨍하고 두꺼운 광선이 잘 닦아 번쩍거리는 대야에 가 반사되어 의리의리하게 번쩍거린다. 뭘 그렇게 꿈티럭거려 군뱅이 천장하듯 어서 들여오지 않고 안방에서는 여전히 톡 쏘는 듯한 아씨의 날카로운 음성이 또 화살처럼 안잠재기의 귀를 따갑게 들이손다. 네 지금 곧 들여가요 안잠재기도 약간 짜증이 난 듯한 말씨였다. 허나 남한테 맨 목숨이라 꿀꺽 참고서 안방 미다지를 조심성스럽게 연 다음 칸반통 2칸이나 되는 덩그런 방 한가운데다가 물대야를 갖다 놓고 나니 아랫목 쪽으로 혼자 오독하니 앉아있는 삼십이 될락말락한 어느 모에 내놓든지 미인이라고 할만한 제법 요염하게 생긴 주인아씨가 뼈로통한 얼굴을 해가지고 살기가 등등한 눈초리로 안잠재기를 갈아마실 듯이 노려보면서 자네 꺼정 내 속을 태나? 왜 그리 꿈티럭거려? 에이 화나 죽겠네 죽겠어? 자네마저 내 맘을 편치 않게 해주려거든? 오늘이라도 썩 나가게 썩 나가! 하고 대야를 와락 잡아당기다가 물이 좀 방바닥에 엎질러졌다. 공연이 생트집을 해가지고 사람을 들복는 것이 몹시 베리가 꼴려 견디다 견디다 못해 여볕 입에서 뭐라고 말대답이 터져나올 듯한 것을 삽시간의 생각을 돌려 꿀꺽 참았다. 요 때만 지나 성깔이 꺼질라 치면 그야말로 정답게 살을 비워매길 듯하고 싹싹하게 봉산참배 같은 아씨의 성미를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터이지만 잘 아는지라 가슴에서 금방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꿀꺽꿀꺽 참고서 윗목 한구석에 틀어박힌 걸레를 얼핏 집어다가 방바닥에 튄 물방울을 그저 잠잠히 훔치고만 있었다. 아무 죄 없이 뿌옇게 몰려든 안잠재기가 아까 푸다가 내버려둔 밥을 마저 푸려고 부엌을 향하여 발을 옮기면서 하루 이틀 밤도 아니고 사흘 저녁씩이나 나가 잤으니 그것도 딴 계집에 미쳐 다니는 줄 번연히 아는 아씨로서 고를 내는 것은 그럴 법도 한 노릇이지만 친원편 안 들어온 화풀이를 나한테 하는 것은 여간 거북한 일이 아니며 살이 내리도록 성가신 노릇인걸 하고 생각한 다음 상을 약간 짓부렸다. 부엌으로 들어간 그는 밥을 다시 푸면서 자기 신세를 생각하고 주인하 씨를 동정도 하였다가 주인 나리를 까닭없이 미워도 했다가 또는 이 세상의 마음이 군성거려지더니만 나중에는 걷잡을 수도 없고 부지할 수도 없이 머릿속이 산란해진다. 첨에 미쳐서 들들 복다 못해 마침내 몹시 때리기까지 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가진 학대를 다 하다가 총당 내어 쫓다시피 한 자기 남편을 생각하니 이가 갈리도록 지겹다. 밉살머리스럽고 원망스러운 놈이 어디서 돼졌다는 소문만 들어도 당장 미친년처럼 내 활개를 쩍 벌리고 가로 뛰고 세로 뛰면서 손뼉을 치고 춤을 출성 싶은 충동을 가끔 느끼며 내려왔다. 지금도 이런 마음이 꿈틀거리고 어른거리기 시작하니 주인 나리로 해서 속을 썩이고 역정이 나고 포달을 부리는 게 끝없이 얄밉더니만 오히려 불쌍하고 지근한 마음이 슬며시도록 마침내 동정이 걷잡을 새 없이 걸린다. 주인아 씨는 아침을 한술 뜨는 둥 마는 둥 하고서 여태껏 주인 나리의 그림자 또 나타나지 않는 집을 등지고서 어디론지 나가버렸다. 그가 집 밖을 나갈 때 안잠재기를 보고 아까보다는 척이 누그러진 말소리로 여보게 여지껏 안 들어오실 적에는 오늘도 해전에 들어오시긴 틀린성시프이만 혹시나 돌아오기 전에 오시거들랑 내가 그러더라고 이 집을 하직하고 영영 어디로 가버린다고 하시며 나가셨다고 여쭙게 어쩌나 꼴을 좀 보게 이렇게 말하는 아씨는 그래도 쓸쓸한 기색이 가시지 않은 얼굴에다 억지로 미소를 머금는 듯 강행히 웃었다. 이처럼 하고 나간 주인아 씨가 눈에 밟히고 약간 걱정이 되는 데다가 자기 신세를 곰곰 생각하니 도제 이리 손에 잡히지 않았다. 찜질을 하려 해도 맥이 풀려서 걸레나 행주가 그대로 물이 주르르 흐르고 비누질을 좀 해볼 참으로 일감을 무릎 위에다 놓고도 한 손에 바늘을 쥔 채 파란벽을 넉밀은 사람처럼 한참씩 멀거니 바라보고 앉았기를 여러 차례였다. 아씨가 정말 아주 안 들어오시면 어쩌나 나도 죽어 이 세상을 잊어버리겠다는 마음을 먹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아씨야말로 홧김에 참 정말 어디가 죽지는 않으실까 성실히 팔팔한 양반이라 앞뒤로 생각지 않고 그만 어누물에 빠져 죽거나 어디 호젓한 산 같은 데로 올라가 목이라도 매달아 죽지 않을까 이렇게 끔찍스런 생각을 하다가 불씨로 머리를 회회 내두르며 아냐 아냐 뭘 설마 죽기까지 하려고 그렇게 사람이 쉽게 죽으래 산 내가 벌써 죽어 없어졌게 아씨로 말하면 왜 부족해 죽어 남만치 호강을 못하나 돈을 맘대로 못 쓰나 열의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게 있어야 말이지 옳지 단지 삼십이 넘도록 남녀간의 아이를 하나도 낳아보지 못해 나리가 자식 본다고 이지막에 공연이 바람이 좀 나서 며칠씩 나가자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고 탈이라면 탈이지 그리고는 뭐 맘 상할 게 있어야 말이지 또 그렇지 나리가 남봉을 좀 부리기로 지금 같아서는 아씨를 내댈 것 같지도 않고 존채를 구박할 것 같지도 않은데 공연이 아씨가 그 모양이야 다는 여태껏 그만치 금실 좋은 내외는 처음 봤으니까 그런데 괜히 아씨는 양광에 자드레기가 나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게야 요렇게 재미가 깨가 쏟아지는 살림과 그처럼 위해 주는 남편을 두고 죽기는 뭘 죽어? 아니 왜 죽어? 남이 죽이려고 들더라도 기 쓰고 살려들걸 뭐 이렇게 한참 동안 입안으로 웅얼거리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이리저리 되술려 먹고 앉아있다 대문이 찌걱하며 누가 들어오는 듯도 하고 또는 마당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나는 듣도 싶다 얼마 안가서 주인 나리가 마당에서 인기척을 내는 것 같다 좀 재바르게 건넌방 쌍창 비다지를 득 열고서 마당을 내다보았다 하나 마당에는 이미 반해가 넘어서서 그늘 반 양지짝 반이 또렷이 이층져 있을 뿐인데 오직 해에 비쳐 별처럼 반짝이는 무수한 모래알 뿐이다 그는 가슴이 선뜻해 좀 급히 미다지를 도로 닫았다 전차를 타고 다니기는 했지만 한강 철교로 청량리로 장충단 공원으로 그리고도 부족해서 남산 공원까지 휘돌아 진종일 쏟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제법 기운도 없고 다리도 몹시 아프다 안잠재기 혼자만 맡기고 나온 집안이 궁금하지 않은 바 아니지만 오늘 하루는 될 수 있는 대로 집생각을 잊어버리고 좀 유쾌히 놀려고 애를 썼다 해가 뉘엿뉘엿해 방금 서산을 넘으려는 이때까지 아침도 변변히 먹지 못한 사람이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아무리 화에 들뜬 사람이기로 허터증과 기진백진까지는 모르지만 어지간히 지친 모양을 자기 자신으로도 넉넉히 깨달을 수 있었다 나날이 변해가는 대경성을 내리굽어보며 산보하는 젊은 남녀가 쌍쌍이 몇 축인지 모르게 자기 앞을 지나칠 적마다 속마음으로 일변 부러운 듯 일변 암상을 내면서 지친 다리를 반쯤 끌며 예전 총독부짜리 앞을 지나 내려와 본정통으로 들어섰다 다리도 아프거니와 시장끼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 없어서 그 전에 남편과 자주 다니던 청유사 식당 안으로 아는 집 들어가듯 조금도 서슴지 않고 쑥 들어서니 저녁때가 돼 그런지 좀 채로 빈자리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 잠깐 멈칫하고 선 채 두 눈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으려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만 한 구석으로 인도를 한다 그는 인도자의 뒤를 따라 꼭 한자리 남아있는 곳에 가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하얀 에이프런을 두른 시중두는 소녀 하나가 앞에 와서서 뭘 잡수시렵니까? 하고 공손히 묻는다 정식 양식이죠? 이번에는 그렇다는 뜻으로 고개만 약간 끄덕였다 배가 어지간히 고팠던 그는 차례로 갖다 놓는 음식을 순식간에 개 눈 감추듯 다 먹어 연해 빈 접시만을 만들어 놓고 나였다 그가 다시 길거리로 나올 때는 제법 어둑어둑해져 전등 불빛이 제대로 바로 베게 되었다 조선은행 앞까지 나와 전차를 잡아 타고 프리나케의 지벨 당도해 중문 안을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눈이 가기는 마루 끝이었다 앞만 눈여겨 살펴보아도 나리의 구두는커녕 구두 그림자도 없는지라 미리부터 그러려니 짐작했으면서도 두 눈에 쌍심지가 벌컥 올라 쨧쨧한 목소리로 아니 그저 안 들어오셨나 하고 병력같이 고함을 친다 네 안 들어오셨어요 건너방에 있던 안잠재기가 얼떨떨에 대답하면서 마루 끝으로 나온다 여보게 난 저녁 먹었으니 자네 나와서 먹게 그리고 혹시 나리가 밤늦게라도 들어오시거든 내가 아침에 나가 안 들어왔다고 여쭙게 해며 지금 다녀갔다는 말은 하지 말고 아침에 이른대로 꼭 그렇게 여쭈어 난 늦게나 그렇지 않으면 내일 들어올테니 그리 알게 마루에도 올라오지 않고 마당에 선채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서 그만 대문 밖으로 사라진 다음 안잠재기는 또다시 혼자 남아 멀거니 마루 끝에 선채 대문편을 바라다보면서 흥 집안골 잘된다 아씨마저 놀아나는 모양인걸 그래 속 좋다 하고 의미 모를 웃음을 한 번 싱크둣고는 돌아선다 컴컴한 밤거리를 한참 걸으니 마음이 낮보다도 더 안층 공중에 뜬 것 같다 사실 집 밖을 나오기는 나왔으나 갈대가 만만치 않다 서울바닥에 탐탁한 일가 하나 없고 통사정할 만한 친한 동무 하나 없는 그로서는 언뜻 머리에 떠올라 찾아갈 만한 집이 변변치 않았다 그래 고적한 신세임을 새삼스럽게 더 안층 느끼게 되었다 에라 오래간만에 극장에나 가볼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것도 마음에 탐탁해 끌리지 않아 가득 속에서 화가 치밀어 죽겠는데 무사람들이 와글와글 들끓는 극장에로 어떻게 가 조용한 데만 찾아다녀도 머리 골치가 아프고 정신이 헷갈리는데 이처럼 뇌까리고서 극장 가고 싶은 마음을 그만 죽여버리고 말았다 그럼 어딜 가면 좋담 에라 밤새도록 길루나 이렇게 헤매지 지금쯤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막 노닥거리겠다 그리고 어느 년이든 끼고 누워서 잘 놀런지도 모르지 이런 소리를 입안으로 가벼이 중얼거리면서 눈앞에 자기 남편이 얼굴도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어느 계집과 서로 얼싸 안고 뒹구는 꼴을 그려보다가 고개를 내 흔들며 그 약오르는 그림자의 모습을 지워버리려고 애를 썼다 분한 마음 질투하는 생각에 암상도 나고 약도 오르고 나중에는 남편이 끝없이 밉살머리스럽기도 하다 오늘 저녁처럼 이렇게 남편을 미워해본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럴수록 마음은 지향할 수 없이 군성거려지며 부지할 수 없게 달뜨기 시작한다 우중충한 가을의 밤거리를 혼자서 걸을수록 그 도수는 점점 더해갈 뿐이다 길가는 생판 모르는 사나이라도 눈을 주기만 하면 자기도 선뜻 눈을 맞추고 싶은 일찍이 꿈에도 먹어보지 못하던 주잡한 마음이 어느 한 구석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내가 미쳤나 실성을 했나 이 무슨 객좋은 생각을 해 아무리 남편이 딴 계집애 미쳤기로 서니 이렇게 부르짖다시피 하며 먼저 먹은 온당치 못한 그 생각을 누르려고 애썼다 하나 네 오늘 밤 아씨의 이 흔들리는 발걸음 이 흔들리는 마음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후편 기다려주세요 또 더욱 10분 4 다음 3 5 6 6 8 9 11 14